개전.. 개전 드가자고? 이 정신동자들 네이님의 적정 레이드는 기계혁명 개전입니다 땅명성 개전 뉴비 오늘은 버스 받죠 한번 헤딩 한번 해봐 3시간이면 충분하지? 아니? 난 지옥으로 간다 자 드가자 몰라레후 모금다님 들리십니까? 이제부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황을 모전하겠습니다 아 뭐야? 전장에서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감지되었습니다 짙은 오염 농도가 측정되는지 확실하군요 서류를 기라 안녕하세요 씨바! 나 밑에 뭐가 있길래 갔는데 와 근데 얘는 처음 봐라 뺏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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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옥으로 간다 납폭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광룡 히스마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? 어 누구세요? 뺏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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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바로 히스마가 나온다는 소리는 없었잖아 아 아 아 어 어 안녕하세요 김그룹입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이동속도가 이랬으면 좋겠군요 회피에 집중해? 알았어요 요즘은 백어택 판정 없나? 후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후퇴라 할 수가 있지? 진짜 몰랐는데 아 미니앱의 마련 후퇴 버튼 진짜 있잖아? 이런 씩은가 아 히스마의 비늘을 먹으니까 얘도 혹시 2패 3패가 있네 리얼 크크입니다 아 아 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아 아 이거 왜 리필 없어요? 이스핀즈보다 불친절하네 이어서 하면 혹시 히스마의 피가 그대로인가? 라는 꿈을 꿨습니다 야 너 위에 뭐야 안녕하세요 그런건 절대 절대 없다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? 위에는 히스마고 얘는 스피라치고 저 앞에 있는 앤 뭐야 저기 브루트인지 뭔지가 지금 또 있는 거 아니야? 난 저놈을 잡고 싶은데? 야 너 왜 도망가니 안녕하세요 어? 코인이 추가된대 인서트 코인 당했는데 맵은 보고 있어요 맵은 보고 있는데 쟤네 3마리랑 마주하기 싫어서 도망친게 맞아요 아 무서워서 튀었다 그래 이제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데? 밑에는 뭐야 누구세요? 사랑해요 스토리 밀때 봤던 그 녀석 같은데 그럼 인간적으로 너는 좀 약해야지 그럼 인간적으로 아 뭐야 그냥 넌 스카노 얼어붙어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호빵이나 뭐 그런거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 저거 뭐야 아이고 번개유도 번개유도를 하면 뭐가 좋은거지? 어? 근데 얼어붙는게 없어진거 같은데 아 내 몸에 구슴같은거를 가지고있으면 안된다고? 아니 춥대 몸이 정해 아니 얘가 자꾸 얼어붙잖아 왜 추울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추운지 내가 어떻게 알어 자 따라해보세요 난 허접이다 족가 난 뉴비다 다시는 허접이라고 하지마라 모르는건 실수입니다 모르는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알고도 지는게 문제입니다 아시겠네 던전 들어가서 N키를 눌러보라고 반중독으로 끝났어 그럼 토벌작전을 재개하겠습니다 오 그럼 이제 지면 뉴비 핑계도 못대는거죠? 뭐야 한기에 취약해집니다 노게이지 권역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데 지금이 활성화되어있는거라고? 네임드가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있다는데 그럼 네임드를 잡을때 얼어붙는걸 어떻게 하냐고 피하면 되겠죠? 진짜 님들 너무 밉다 야 통신을 방해하는 강력한 은파와 함께 영희 모르겠다 어? 안해 포벌 실패 대이투 개전이 이스피인줄 보다 슈 팩트 팩트 공부 하나도 안해요 어 저번에 저번에 한번 받으면서 내가 딱 본거 스피라찌 쪽으로 먼저 갈 것 스피라찌 스카사 그리고 히스마 스피라찌 박치기 용 잡는 순서는 몬스터 실루엣도 키는게 편함 불가의 낮은 기온이라 어? 뭐야 어? 아니 브루트를 잡으러 온게 아니라 영희가 찾아왔잖아 방금 봤지 이건 어가야 근데 브루트는 잡으면 뭐 없어요 아니 위에 스피라찌 아니야? 나 지금 스피라찌를 잡고 싶은게 아닌데? 아 저기있다 메소 익스플로전 쓰지 마라 내 머리위에 동전 뭐지? 먹어야 되나? 야야야 소닉 이녀석 이제 이제 스피라찌 우후후후후acle 웃음 오ー 근데 저 주변에 굴들은 뭐지 왜 왜 죽어가는 거지? 아마 독장판을 밟고 있어서 같은데 근데 저 독장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지?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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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파워 에이드 좀비였잖아 어 뭐야 최대한 많이 영역을 없애 그럼 딜은 언제 하나요 아 뭐 어떻게든 누구든 알아서 하겠지 나밖에 없구나 오 너 이제서 그로기구나 아 처음부터 그 저 파워 에이드 좀비들의 영향력을 역할을 알았다면 코인 하나 안 써도 됐는데 너무 열받는데 그로기 터졌으면 블랙 로즈랑 슈퍼노바 써주세요 저번에 나 2차 각성기 쓰니까 사람들이 발작을 하던데 여기서 이 각을 쓴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무서워서 안 씁니다 근데 얘 지금 이제 1페이지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먹을 걸 내가 먹은 거야 어? 잠깐만 근데 좀비 종류가 하나 늘어났어 얘는 딱 봐도 해로운 좀비인데 근데 님들 나 이거 살살 녹는데 캐릭터가 아 너무 아퍼 아니 저거 어떻게 좀비 어? 코인 다 써서 후퇴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? 네 망했어 임무 포기하고 그냥 다시 해? 오케이 3개 먹고 함 해보자 그렇게 나가면 안 돼? 가보자 근데 OP 어딨는지 어떻게 알아요? 랜덤 아 브루트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있다 OP 오케이 여기 하나 먹었고 브루트야 저리 가라 어어 브루트 브루트 잡아야겠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피해 피해 아 여기 있네 멀리도 있네 멀리도 있어 오케이 됐다 나이 좀 쎄졌나? 다시 위로 가 이제 아 오늘 패스권 하나 사야겠다 패스권 빨리 사는 게 좋다며 아니 패스권이 데미지에 연관이 있어요? 2번에 있는 포션을 자동으로 먹어줘요 라고 치면은 내가 2번이 보입니다 어 근데 확실히 좀 아까보다 좀 빠른 것 같다 런 기분 탓일 수 있어요 2번이 60초 지속에 60초 쿨인가요?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인간 무한 포함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 무한 포함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 무한 포함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라츠가 흡수한다면 매우 위험할 겁니다 아 평타로 미는 게 에릭 쏘는 쪽으로 나는 뭐가 저렇게 되는 건가 했네 감사합니다 근데 안 해주셔도 돼요 난 사실 잘할 수 있거든 이것이 퀵스탠딩? 퀵스탠딩은 언제 배워 오셨나요? 할 줄 압니다 이 녀석이 반응류탄을 피해버리면 어떡하니 아 에라 모르겠다 어 뭐야 왜 죽었어 피가 0이 되었기 때문 죽은 이유는 피가 0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쏟아마 쏟아마 좀비만 잘 먹으면 그냥 할 만할 것 같은데 이거 쟤 잡아야 돼요? 그냥 바로 용 잡아도 돼? 근데 안되지 이 쟤 나 얼어붙잖아 아 나 얘한테 얼어붙어가지고 안 좋은 초 밖에 없는데 내 몸에 금색 동그라미가 생기면은 유도를 해야 돼 아아 아 말로 합시다 아 아 후우 이제 아나로부터? 위치한 전장에 급격한 기온 저하를 감지했습니다 냉룡 스카차가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내 몸 주위에 벌써 추운 표시가 떴는데 음? 이 어? 뭐야 이건 또 점프를 통해 떨쳐낸 포크니킹 지금의 영웅이 끼친 것 같습니다 점프를 통해 떨쳐낸 어라? 기운을 기운 위기를 못 안할 수 있겠다 음? 이 추운 게이지는 어떻게 아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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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저 얼어붙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?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저런 광역기를 쓸 때 이제 원래 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? 아이고 저런 걸 넣어놨어 음? 아 아니야 잘 모르겠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기운을 흡수한다고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음? 아 뭐야 저 기믹도 못 써먹겠네 아 뭐야 음 음 음 냉기의 기운을 흡수하는 게 좋은 거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속적인 기운 하락관 즉 숨쉬는 것들이 다 쉽지 않겠군요 조심하세요 어 나 또 얼었어 데뷔를 하라고? 데뷔를 어떻게 해 에라 모르겠다 이런걸로 데뷔 못하나 이 얼음을 쓸 줄 알아야겠는데 완벽하게 너무 어려워 저 빙어낚시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뭐 데뷔를 하래 그건 나도 알겠거든 저 빙어낚시가 뭔지 모르겠어 패스권 어디서 삼? 점프를 해야되는거야? 아니 무슨 게이지 같은게 있던데 맛있다 맛있냐 맛있는거 맞아 이거 아 라드 로얄 패스 이거 왜 세라 안들어왔어 왜 세라 안들어오어 됐다 임무 포기해도 돼? 임무 포기를 눌러야 횟수가 안깎임 나갔다 오자 재도전 기회를 획득했네 재도전 기회를 획득했네 캐릭터 지점까지 해야된다고? 근데 어딨어? 어 짜잔 레이드 파밍 던전 보상 추가 지급 레이드 입장 재료 무료 모든 채널 마을 이속 40% 우 무제한의 자동으로 먹어? 완전 사기캐네 메인 이제 열심히 해야되네 이거 어떡해 이거 다시 가? 아 다시 가도 안될거 같은데 게임드는 데미지 증가가 없다고? 데미지 증가가 없다고? 근데 나 있어야 될거 같은데 몰라 한번 가보자 다시 오케이 먹었어 튀어 Wak 공전 안져도 돼 뭐야 이게 왜 죽어 덕길 수축은 그대로지만 지독한 도끼를 조금 길어 비정상적인 오염 농도 속에 이곳은 사룡스피라고 못가지고 운거지 같군요 지우려고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뿐 아 거기 있어 이 자식들아 아 이거 5번 먹으려는데 실수로 6번 먹었어 자꾸 6번 눌러가지고 아야 아 뭐야 아 너무 안 먹었다 아니 개조는 너무 어려운데 내가 못하는거? 나 아이템 상태가 메롱이래 아 안해 못해 심신미약이야 고통에 몸부림이 치고 있어 뭐라 하지 말라고 안해 나 이거 못해 이제 수리로 어디서 해? 수리 맨 앞에 가면 할 수 있나? 후퇴 후퇴 아 후퇴에서 해도 된다고? 아 이렇게? 야 포기하기 전에 광룡 한번 보고 사람들이랑 같이 갈래 나 이거 심신미약해 아 등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네 키스만 한번 보고 갈까? 전투중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보다 몸이 많은지 귀엽다 귀엽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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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뜨린다 절장풍 아니 진폭감성 주변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난폭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근처의 광룡 희스마가 있다는 뜻이겠죠 부아아아의 오오쉿 오으쉿 ru 오오 신 와아 알았어 알았어 안 때릴게 으어우 땅울림은 역사적으로 점프를 뛰면 된다 근데 나 스피라제도 안 잡았죠 나 아까 잡았냐? 나 그냥 중간에 도망갔지 잡았어? 다행이네 아 땅울림이라서 아니 점프 눌렀잖아 팩트 안 눌렀으니까 못 피했겠지 후우 후우 이즈마 왜 누워있는거야 이 녀석아 빈을 나가떼요 달리기 빠른거 개웃기네 장군님 장군님 축제법 쓰신다 장군님 장군님 아이 퀵스 썼어야 했는데 그치 아이고 이게 뇌는 씨바 어 퀵스가 왜 이렇게 길어? 별장이랑 다르네? 피레침 어딨어 10분 냉령 컷 가능? 안될거 같은데 난 얘한테 죽을거 같은데 어 근데 사룡만 사룡만 어떻게 잘 넘기면은 나쁘지 않을거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하면 어떡하니 하드바카라 난 여기는 아직 패턴을 모르겠어 여기는 패턴을 모르겠어 지금 퀵 퀵 퀵 올라오고 퀵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요 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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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따다다다다 아이씨 심신비약이야 아 다음에 다시 할까? 이거 언제 초기화 돼요? 이거는? 개전은 언제 초기화 됩니까? 목요일? 아 그러면 개전 다음에 하자 10시에 이제 그거 다른거 해야되니까 아니야 오늘 심화에 칩시다 다음에 리트 할게 그거 초기화 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기다려 대충 강철이 연금술사 짤 내가 반드시 잡으러 온다 자 님들 어금니 조심하십쇼 패스권도 쌌다고 인간들아 모두받기 버튼 눌러줘요 싫어 나중에 모아서 맛있게 먹어야 돼 아 몰라 가보자 바로 팩을 3개를 찾아 뭐지? 무슨 팩? OP팩? 됐어 바로 먹고 바로 사룡부터가 사룡에 저 애기공룡 소닉? 코인? 코인 주워야된다고? 먹으면 안되는거 아니였어? 동전먹으면 딜 증가라고? 왜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? 아 훈수 배님? 훈수 훈수? 아 나도 여러번 해봤어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지? 여기서는 요 소다 맛 젤리를 잘 먹어서 독장판을 잘 없애고 다니면 된다 파란 점이 맛있겠다고? 한뚝 빼기 하시 어 근데 좀 세진거 같다 뭐지? 지난번에 할 때랑 좀 다른데 딜 들어가는데? 투안포 아님? 팩트 저번에 투안포 있었는데도 개 처발렸다 그 작차인가 봐 진짜로 어 좀 좀 시원한데? 야 들어가 저기로 다 들어가 아 어케 아냐고? 아 내가 지금 세번째 트라이 중이에요 트라이는 세번째임 가시 연타 맞지면 바로죽던데? 저번에 한번 맞아봤어 아아아 Roser 어 뭐야 왜 죽었어 아 독 조심했는데 진짜 진짜 서운하네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나 사실 얘 패턴도 아직 잘 모릅니다 얘한테 뭐 아하하 아하 그냥 번개 유도를 하면 된다는 것밖에 몰라 어 뭐야 아 이 녀석아 그로기면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안해주면 내가 어떻게 아니 나 그로기에요 고맙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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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사룡 아 나 이거 아 나 얘 패턴을 잘 모르는디 나 사실 얘 기믹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어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저거를 무조건 써야되는 구간이 있는건지 아니면은 그냥 받아놓고 아무때나 쓰면 되는건지 그거를 이제 잘 모르겠다 이거지 아 나는 얘보다 히스마가 더 쉬운거 같아 어 나 얼었어 원래 히스마가 제일 쉬워요 이러면 그냥 점프 이렇게 딱 띠용 오케이 스카사의 수준 cc에서 죽고 싶어졌다 어 뭐야 왜 갑자기 피가 차요 2페이지가 되어버렸구나 이 녀석아 어 어 가까이 있으면 안전하대 원래 이런거는 엄마 품속에 이제 꼭 붙어있으라 그랬어 실례지만 실례지만 저 주변의 얼음들은 안깨지나요 혹시 내가 깨야되나요 아 그런거였네 오?? 우우우우 어? 어? 보러! 야 니가 어쩔건데 인마 아카니 아카니 희망이다 사실 방금도 즉사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아 이거를 아 아 이건 아니지 죽어 죽어 아리오스 오케이 그게 무슨 소리니 아 나 진짜 눈치가 없어 눈치가 좋은거라고 아 뭐 너는 생긴거랑 목소리랑 좀 미스매치 뭔가 목소리가 나 좀 더 귀여운 목소리일 줄 알았어 이것도 귀엽긴 합니다 자 자 12분 11분 깰 수 있겠지 희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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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늘 한번 먹으면은 그냥 뻥이 지려버려가지고 속도가 축체가 안돼 희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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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직 천개의 연구자 연구가들은 희스마 비늘의 원재료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땅올림을 고려를 못했어 땅올림을 고려를 못했어 희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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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잘못했어요 땅올림을 고려를 못했어 언제까지 내려칠거야 너무 야해서 캐니언니를 못 들겠다고? 그냥 도세요 캐니언니 뭐야 나 제대로 한거야? 아유 나도 알지 퀵스 음마들아 어? 퀵스가 어? 번파 몇 년대부터 있던 스킬인데 어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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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잖아 어 뭐야 아유 아니 이것도 즉사야? 아니 피하는데 있지 않았어요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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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서 풍무룩해진 감붕이들은 개쭈요. 개쭈? 개쭈요.